무당 됐대요? 무당 되기 전에 뭐 이상하게 그러지 않나? 어디에요? 아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랑 무슨 얘기 하셨어요? 마누라 만나면 어짜라고요? 누군 뭐예요? 무당 되고 싶어도 되나요? 나와! 좀 전에 분명히 물고기가 말을 했어요. 제발 좀 제가 이 얘기한테 좀 설명을 할게요! 당신이라나? 우린 망청한 물고기지. 당신... 누구야? 교수님은 교수님이 사모님 찾고 있다고 생각하세요? 사모님이 교수님 찾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하시나? 왜요? 혹시 교수님이 사모님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? 에이... 한글자막 by 한효정